자 이제 루다는 들어왔고 등갈비를 천천히 입어볼까요? 아이고 좋다 초벌은 다 해놓은 상태에요 근데 아직 루다가 안자고 있어요 이게 다 아기 데리고 오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육이 닿는다 고생했어 이렇게 안자고 아 드디어 됐네 빨리 먹자 언제 깰지 몰라 기운기 잘 잘 흐르죠? 배고파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마음이 급해 루다가 낄까봐 짠 맛있다 조촐해 어쩔 수 없어 어휴 남편이 먹고 싶다 그러려면 루다를 떼 놓고 와야 되는 거야 등갈비 저 혼자 등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다 다음은 칼바사 소세지 기름기 자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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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을 안 냈으면 딱 그 말발굴 모양이 제대로 보일 텐데 맛있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비엔나 구워 먹어도 맛있어 응 집이 팡 튀어나왔어 그치? 겉바속수 딱 코에 물은 기름 콧물 아니야? 아니거든 다음 스테이지 불먹어 넘어갑시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먹어 유명한 보닐라를 사왔죠 비싸 포카칩이나 이런 것보다 뭐 어때? 응 그런 과자만큼 엄청 짭짤하지가 않아 적당히 짭짤해 궁금해 미제 맛 와 불 이쁘다 여러분들 불 보니까 좋죠 아 근데 그 오 오 잠깐 아니 이렇게 된다고 했어 많이들 지옥에서 온 내가 해볼게 응 자기 도전 자긴 그리고 내가 해보고 나서 하니까 좀 더 부드럽고 살살 할 거 아니야 불 안 불게 줘봐 줘봐 얌생이 같아 구워면 느끼하던가 됐어 오 이러구나 아 너 몰랐어 근데 많이 못 먹겠다 느끼해서 먹어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되게 크리미하지 이런 거 하지마 응 아내가 진짜 무슨 살짝 녹은 젤리 같아 이런 거구나 저희는 마저 즐기다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이 녀석 벌써 일어났어 응? 6시 50분인데 좋다고 웃는 거 보소? 이불 속에서 방귀 키면 냄새난단 말이야 이불 속에서 방귀 키면 냄새난단 말이야 이불 속에서 방귀 키면 냄새난단 말이야 응 몰라? 여깄네 여깄네 어 아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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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왔어 아프고 온다 산책 나가자 흐흫 이거 먹고 아빠랑 산책 나가자 나 왔지? 검돌이가 됐네 똑바로 앉으세요 검돌이가 됐어? 아빠랑 산책 나가자 자 가자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나와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 루다야? 그만큼 네가 일찍 일어난거야 루다 패션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애기고 루다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조금만 벗을까? 방방 있다 방방 방방 타러 가볼까? 간다 재밌어 루다야? 어때? 끙끙거리는게 무서운가 보다 알았어 알았어 재밌지 않았어 루다야? 아빠도 엄청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끊지말소 지금 루다 엄마한테 대답 놓고 아빠 혼자 좀 타고싶다 동심으로 들어간 기분이야 방금 맨바닥에 뛰었는데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몸이 엄청 무거워진 느낌 아이고 저게 되게 이쁘다 엄청 이쁘지? 엄청 멋있다 어? 엄청 멋있다 그치 루다야? 왜 뚱해 표정이 왜 뚱해 뚱해요 뚱해 여기가 우리 숙소 가는 길이지 양옆으로 캐러버니 쫙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들어가서 아빠는 좀 씻고 우리 루다는 이유식 먹어야겠다 좀 이따 봐요 귀여워 아야 아야 라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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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 루다 슈아아아 어, 햇살 쫙 들어오고 너무 좋다 박수, 엄마 일어났다 박수 좋아, 루다야? 우리 부녀 행복해 보여? 어, 너무 행복해 보여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루다 왜 이렇게 예뻐?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 나오니까 좋아, 루다야? 아이고 좋아 루다 아빠 뭐하게?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거 어쩜 수 babysitting 역시 라면을 야외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줘? 유다 유다야 여기 있다 원래 여기 사시는 분 같으세요 겨울잠 안자고 떡볶 먹는 애기곰 추울 법도 한데 야무지게 먹네 샤워를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따뜻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이제 저희는 아침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내렸어요 내려진 커피를 마셔볼게요 연회때도 안해본 커피를 내려 먹네 여행 와서 짠 한번 커피로 짜네 응 아 어땠어 이번 여행? 좋았지 온전히 셋이 함께하는 첫 여행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진짜 우리 셋이 가인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셋이 입술해서 열한 시에 나가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 아무튼 이번 여행이 이렇게 잘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 마시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루팡님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좀 더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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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가 비눗방울 해준대 비눗방울 이거 엄마 아빠가 디즈니랜드 여행 갔을 때 사온 거야 이거 봐 나 아빠 좋아 이루다 막 궁금하신 것 같아 ая